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어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공중 보건위와 군의관 15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넘게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 긴급 총회. 430여 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집단 사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포함한 이른바 빅5병원 교수들은 앞서 지난 토요일 회의를 했고 앞으로 행동을 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 집단 사직 사태가 나머지 대형병원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단체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오는 14일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천여 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수를 두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보건소와 군 병원 등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이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어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예정인데 필요하면 다음 주 공보이 200명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취약 지역 의료 인력까지 빠지면서 의료계에서는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